엑스트라 일상적으로 살던 엑스트라 둘이 만나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갖고 있잖아 그래서 나한테 너는 엑스트라 올디너리 유 엑스트라 올디너리 유 아 뭐야 진짜 안녕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단연 눈에 띄었다 저 멀리서 다가올 때 어쩐 일인지 심장 저편이 아릿해졌다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들이 크고 작은 의미가 됐을 무렵 안녕 가자 그제야 알았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? 사랑 바로요 뭐 봐? 어 어 하루야 안녕? 괜찮아? 아니 얘를 이거를 ỏ 여기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